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방송을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워낙 실망들을 많이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조작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것도 이제 공중파가 다루네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선관위주도 선거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서 관련자들이 이런들 색출되고 그들의 죄가를 여러분들 치르게 될 때가 있으면 그때 대한민국의 언론이 너무나 비겁했고 너무나 국가의 존망에 무관심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책을 받을 날에서는 와야되고 올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완전히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투개표 조작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조작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공중파가 이 투개표 조작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박주연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무슨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증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국정원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취약해 투표 개표 조작 가능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연합뉴스 그다음에 또 TV조선 이런 데서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국정원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취약해 투개표 조작 가능 YTN 연합뉴스거든요. 이런 용어 자체가 투개표 조작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북한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게 아니고 투개표 조작이 7번이나 일어났지 않습니까? 투개표 조작을 행한 행위자가 누굽니까?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투개표 조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100%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투개표 조작과 같은 그런 금기어를 연합통신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주제의 사실이겠지만 해킹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개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한 번 해왔으면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7번을 해온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대통령도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아주 잘생긴 한동위도 여러분 입을 다물고 여러분들 여권의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무는 건 도독질한 더블당 사람들은 입을 당연히 다물어야겠죠.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투개표 조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지 3년 6개월 정도가 걸린 겁니다. 북한 해킹은 여러분들 김정은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니까 연합뉴스티비에 또 여러분 다른 시간에도 다르게 뉴스 속보 국정원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의 취약. 해킹의 취약하기는 뭡니까? 저거가 다 여러분들 도독질을 했지 않습니까 표 도독질을 제가 이런 표 도독질을 한 너가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해도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여러분 떨린 게 없습니다. 왜 사실 위에 여러분들 주장을 펼치고 사실 위에 인생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국회의원 한 번 해먹겠다고 여러분 뭐죠? 여기 빌빌거리고 저기 빌빌거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올바른 것 선한 것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정원 감사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표 도독질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적 쇄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맥들을 다 와해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뭐죠? 완전히 국가 자체가 뭡니까?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의 완전히 뭐죠? 포획되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선거관리는 해킹 취약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한 개표 결과를 조작해왔잖아요. 개표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조작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도독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좀 여러분들 분하게 했지만 더 여러분들 좀 그냥 직설적 이야기하면 4.15 총선 어떻게 도독질했나 이거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만행을 다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등장해서도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도독질을 했나. 그래서 도독놈들이지 않습니까? 제목은 진짜 기가 차게 이름 지었습니다. 집사람이 여러분들 장명을 해 줬는데 거두 전미하고 그냥 도독놈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독놈들이잖아요. 도독놈들이 도독질을 한 겁니다. 도독질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들 다 나온 사람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의 여러분들 주역이었던 권순일이 다 서울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편의상 세계적인 선거제도다.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장이 다 서울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배운 놈들 가운데 도독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법조계 도독놈들이 특히 많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한 게 아니고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하다. 이게 이제 언제 정도 되면 선관위원장 개표 결과를 계속해서 조작해왔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kbs 이런 이거는 kbs네요. kbs 연합통신 이런 데 여러분들 보도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보도가 전혀 안 되면 그럼 이제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하고 저하고 다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고단해지겠죠.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선거 부정하는 친구들이 뭘 하겠습니까? 권력잡아가 저것끼리 해먹을 거 아닙니까? 2018년 여러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협조를 받아가지고 25개 여러분 선거가 오는데 24개를 여러분들 구청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21자리인가 20자리인가 호남권 인사들 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일종의 예표입니다. 예고편. 선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 건지 대한민국을 납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요리해서 저거들끼리 해먹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수탈할지를 우리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예표나 예고편을 보고도 내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여러분들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폐가치가 여러분들 추라하겠죠. 지금 뭐 베네수엘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뭡니까? 규제를 만들고 개입하고 사람을 심으려고 하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성골 진골 뭡니까? 상놈 종놈으로 다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이겠습니까? 아이들의 대학 입시 의학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다 끼리끼리 해먹지 않겠습니까? 연고주의로. 그런 것을 막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백성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6.25전쟁이 여러분들 발발했을 때 참 국운이 있어가지고 6.25전쟁 발발 조금 전에 우리가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 장에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재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투개표 조작이라는 용어를 공중파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공중파가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좀 특별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